네 정말 5개월 동안 그리고 2019년 할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우리 기자님들 다 덕분입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트 먼저 시작하면서 보토타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연씨가 워낙 노래 부를 때 빼고는 정말 밝으신 분이라 아 시작됐네 안돼 안돼 오늘도 노래 불러야죠 텐션이 또 너무 올라가면 네 노래 부를 때도 집중하기 힘드니까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가봅니다 당연히 음원순위 때문에도 굉장히 놀랍고 행복했었는데요 이제 그 후에 막 대중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때 제 노래 제목 아세요?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시는 그 순간이 되게 울컥했거든요 아 하연씨가 이제 어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관객분들한테 제 노래 아세요? 네 했는데 네 소식 이라고 한게 되게 갑자기 울컥하더라구요 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 내 이름을 걸고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를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따라 불러주시고 우리 하연씨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봐주셨다면 얼마나 그게 그 가수에게는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원순위에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음원순위에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